지난번 영상에서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발류와 옥탄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한 문서는 월드와이드 퓨얼 차터라는 문서이며 피발류와 경유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경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엔진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출간되는 목적은 두 가지로서 첫째, 연료품질이 엔진과 자동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이고요. 둘째,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자동차 연료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유는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연료, 환경규제 기준과 함께 이 카테고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5개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카테고리 5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연료품질이 떨어지고 유해배출가스도 많이 나오는 경유도 허용한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숫자가 높을수록 연료품질이 높고 유해배출가스도 적은 고급 연료 위주의 기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1은 더욱 현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준을 권장하기 위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 다음 에디션에서는 없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세탄 수치를 보면 먼저 세탄 넘버라고 되어 있는 세탄가와 세탄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세탄지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탄지수는 경유 본연의 세탄 수치를 의미하고 세탄가는 정유 과정에서 경유에 세탄 첨가제를 넣어 인위적으로 세탄가를 높인 것까지 포함하여 최종 세탄 수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유 품질 규정에서는 세탄가가 아닌 세탄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에서부터 카테고리 5까지 세탄가와 세탄지수를 살펴보면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세탄가와 세탄지수 수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4를 살펴보자면 세탄가는 55이고 세탄지수는 55 또는 50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유의 세탄 수치 즉 세탄가는 5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유 과정에서 세탄 첨가제를 추가하기 전 경유 본연의 세탄 수치는 최소 50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탄지수 52의 경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탄 첨가제로 산 만큼 수치를 높여 세탄가 55의 경유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정유 과정에서 세탄 첨가제를 아예 넣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본연의 세탄 수치 즉 세탄지수가 55인 경유가 나오도록 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소비자가 최종으로 구매하는 경유의 세탄가는 55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유에 포함된 황성분인데요. 카테고리 1에서는 황성분이 2000ppm이나 되는 높은 수치까지도 허용되나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황을 줄여야 하고 카테고리 4부터는 10ppm 이하의 황성분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음은 경유의 밀도와 점도입니다. 동일 부피에서 무게가 더 나가면 밀도는 높은 것이며 동일 부피에서 무게가 덜 나가면 밀도는 낮은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최고 밀도와 최저 밀도의 편차가 작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점도는 경유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끈적끈적하지 않은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본 레지듀 즉 잔류탄소분인데요.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경유에 포함된 잔류탄소분은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애쉬 우리말로는 재입니다. 한국의 경유 품질 규정에는 회분이라고 적혀있고요. 회분은 애쉬 컨텐트 즉 재성분이라는 뜻입니다. 회분도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경유에 적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FPP 즉 필터 막힘점입니다. CFPP는 콜드 필터 플러깅 포인트의 약자로서 경유에는 파라핀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낮은 온도에서 왁스 형태가 되어 연료 필터를 막히게 하는데 그래서 필터 막힘점이라는 온도 기준이 필요하게 되며 경유를 사용하는 지역의 최저 온도 이하여야 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특정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마다 최저 기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알아서 자체 규정을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유 품질 기준은 월드와이드 경유 가이드라인의 어떤 카테고리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로 정해진 한국의 경유 품질 기준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에 대해 세탄지수 50위 이상으로 나와있고요. 여기서 보면 세탄가가 아닌 세탄지수로 나와있습니다. 즉 정유 회사에서 얼만큼 세탄 첨가제를 넣는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정유 과정에서 세탄 첨가제를 넣기 전 경유 본연의 세탄 수치는 50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탄가 외 품질 기준을 살펴보면 황성분은 10ppm 이하이고요. 밀도는 815 이상 835 이하 점도는 1.9 이상 5.5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류탄소분은 0.15 이하 회분은 0.02 이하로 나와있고요. 필터 막힘점은 섭씨 영하 18도입니다. 월드와이드 경유 품질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 기준 세탄지수 50위는 카테고리 4, 5에 해당되는데 다만 한국 규정에는 최종 세탄가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카테고리 4, 5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정유 회사가 본연의 세탄지수 50위의 경유에 세탄 첨가제를 넣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최종 세탄가는 동일하게 50위로 유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카테고리 4, 5가 아니라 카테고리 2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황성분의 경우 10ppm 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4, 5와 정확히 동일하고요. 밀도의 경우 815에서 835까지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5보다도 좋은 수치고요. 점도는 1.9에서 5.5까지라서 카테고리 1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잔류탄소분은 0.15 이하라서 카테고리 5보다 좋고요. 회분은 0.02라서 카테고리 1보다 못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막힘점은 한국에서 영하 18도로 정해져 있고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에는 그냥 각 나라에서 적절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에는 한국 경유 품질 기준이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의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본 휘발유의 경우 올레핀만 빼고는 대략 카테고리 4에 들어맞았었는데 경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세탄 지수와 황을 중요 요소로 보고 점도, 회분은 조금 덜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아마도 정유 과정에서 세탄 첨가제를 넣어서 대략 세탄과 3 정도 수치는 높여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나마 카테고리 4, 5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휘발유와 달리 경유는 한국 기준이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까지 신경 쓴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유 엔진은 메커니즘적으로 노킹 현상도 없고 폐식용류를 넣어도 구동이 될 정도로 단순하고 튼튼한 엔진이기 때문에 휘발유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황성분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황성분 기준만큼은 카테고리 4, 5와 일치했고요. 세탄 수치의 경우에도 세탄과는 아니지만 세탄 지수는 카테고리 4, 5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유의 품질 기준이 휘발유와 다른 점은 휘발유 품질 기준에 있었던 올레핀, 벤젠이 없는 대신에 밀도, 점도, 잔류탄소분, 회분, 필터 막힘점 등 휘발유에 없는 품질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중 잔류탄소분의 경우 보통 경유 엔진 관련해서는 흡기 파이프가 카본으로 막힌다, 카본이 쌓인다는 식의 표현을 가끔 듣기도 하고 휘발유는 디젤보다 카본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연료 자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각기 다른 요소로 품질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유의 기술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세탄, 밀도와 점도, 황, 회분, 방향족 화합물, 저온 유동성 등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탄은 경유 연료가 압축 착화 시에 얼마나 빠른 점화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세탄 수치가 높으면 빠른 점화가 가능해집니다. 세탄은 저온시동성, 배출가스, 소음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적으로 세탄 수치가 높으면 점화 속도가 빨라져서 연소 안정성이 개선되는데 특히 배기재순환 기술을 사용하는 진보된 디젤 엔진에서 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 소음, 배출가스, 연비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첨가제를 통해 세탄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첨가제 넣기 전 세탄 수치를 자연세탄이라고 하며 첨가제 넣은 후 세탄 수치를 인공세탄이라고 합니다. 첨가제를 넣어 높아진 세탄 수치는 경유 본래의 세탄 수치와 약간 다르게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탄 첨가제를 지나치게 첨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드와이드 경유 가이드라인의 각 카테고리에 나와있는 세탄가와 세탄지수의 수치 차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며 가이드라인의 세탄과 세탄지수 수치 차이는 3입니다. 즉 세탄 첨가제로 최대 3 정도의 세탄 수치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탄 첨가제로 10 이상 세탄 수치를 높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배출가스 등 여러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세탄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첨가제 사용보다는 세탄 수치가 높은 재생 디젤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선호하는 접근입니다. 다음은 세탄 수치와 저온 시동성의 관계입니다. 세탄가가 높으면 시동이 빨리 걸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세탄가를 50에서 58로 올렸더니 최대 40% 정도 크랭크 타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크랭크 타임은 최초 시동이 걸리기 전까지 엔진 크랭크가 돌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동을 걸 때 시동이 걸리기 전까지 털털털털 하는 소리를 내며 피스톤을 움직여주는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크랭크 타임이 짧아서 시동 전에 불완전 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소 안정성이 좋아지고 소음, 진동, 불쾌함이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엔진 RPM에 따라 데시벨 단위의 소음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탄가 52의 경유보다 세탄가 57의 경유가 확실히 소음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략 5dB만큼 소음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유의 밀도와 점도입니다. 밀도는 배기가스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점도는 연료 주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디젤 엔진은 배기 재순환 기술을 사용하는데 경유 밀도의 편차가 크면 배기 재순환 시스템이 최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경유의 점도는 연료 주입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점도가 매우 높으면 연료 주입 펌프에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반대로 점도가 매우 낮으면 펌프 시스템에서 연료가 셀 수 있습니다. 또한 점도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위해서는 최소 점도와 최대 점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에는 다량의 황이 포함되어 있고 원유 정제 과정에서 황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유에도 황 성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한 예로 연료 내 황 성분은 엔진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엔진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배기 시스템과 대기 내에 황산염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황은 자동차 구동 장치 내에서 황산으로 변환될 수 있고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 산이기에 모든 종류의 금속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를 보면 연료 내 황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엔진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경유 품질의 황 농도는 10ppm 이하로서 0.001%이기 때문에 엔진 수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의 카테고리 1의 경우 연료 내 0.2%까지의 황 성분이 허용되는데 이 수치부터는 엔진 수명이 대략 1%에서 2%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온 유동성입니다. 디젤 연료에는 최대 20%까지의 파라핀이 포함되어 있고 파라핀은 항상 액체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왁스와 같이 반 고체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저온 유동성은 경유 연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품질 기준이 됩니다. 경유의 저온 유동성은 경유가 사용되는 지역의 계절,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시스템에 왁스 형태의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 저온 유동성 지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포인트입니다. 번역하면 구름점 또는 흐림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료 내 파라핀이 왁스 결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흐림점 온도에서 경유 연료는 투명하지가 않고 구름과 같이 뿌연 상태가 됩니다. 둘째는 필터 막힘점입니다. 콜드 필터 플러깅 포인트로서 약자로 CFPP입니다. 필터 막힘점은 경유 연료가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이 온도 이하에서는 경유가 필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파라핀이 왁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필터를 통과할 수 없으며 사진을 보면 연료 필터가 왁스 형태가 되어버린 경유 연료로 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 기온, 필터 막힘점, 흐림점의 예입니다.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32도이며 필터 막힘점도 영하 32도입니다. 다만 흐림점은 섭씨 영하 22도입니다. 즉 예를 들어 최저 영하 32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사용될 경유 연료는 흐림점이 영하 22도, 필터 막힘점은 영하 32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하 22도부터 연료에 파라핀 왁스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필터는 통과할 수 있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필터 막힘점은 영하 32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최저 기온으로 떨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필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하 33도가 되면 경유 연료가 드디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경유 연료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세탄은 경유 연료가 압축착화 시에 얼마나 점화가 빨리 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세탄가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경유의 세탄 수치이고 세탄 지수는 정유 과정에서 세탄 첨가제가 들어가기 전 경유 본연의 세탄 수치입니다. 세탄 수치가 높으면 빠른 점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첫째, 연소 안정성이 개선되고 둘째, 배출 가스 및 소음이 줄어들며 셋째, 연비도 개선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디젤 엔진 또는 세탄과는 엔진 노킹과는 무관합니다. 엔진 노킹은 휘발유 엔진에서 점화 플러그로 인한 점화 외에 실린더 내에 국소적 점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국소적 점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휘발유의 인화성 때문이며 옥탄가가 높으면 이러한 자연 발화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때문에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경유는 인화성이 낮기 때문에 점화는 압축착화 시 한 번만 일어나게 되므로 휘발유 엔진의 노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점화가 빨리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이 점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탄 수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참고한 이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 문서에서 노크라는 단어로 검색 시 휘발유 부분에서 18번 검색이 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실제로 휘발유 엔진의 노킹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유 부분에서는 노크라는 단어가 전혀 검색되지 않고 내용을 살펴봐도 노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휘발유와 옥탄가, 경유와 세탄가 그리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